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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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었다, 좀 쉬었다 이거 저기 하고 나서부터는 쉬운 걸로 하자 너무 어려워 근데 판소리가 쉬운 것이 한 게도 없네 판소리는 다 어렵죠 아 동방이 군자 지구기우 애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 지구기우 애의지방이라 십실치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재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철다경상 충청삼도 오르메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멀어나오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늙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낼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얻은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방 볼목고 시작 대장군방 볼목고 삼살방울이 싸고 고구방에다 집을 찍고 꿀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곽인 양반 지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호랑이 보면 딴 낯찍고 고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짐도적 질량바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주잔치고 대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갓 보면 딴 때 띄고 안준뱅이는 대껀 복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 해당 발달리기 비단전 해당 물총 놓고 이 놈의 심사가 이래도 이 삼강을 아느냐 오류라 오류라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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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냐 이 놈의 이 놈의 하루는 비오는 날 왈의 성흥을 여바라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연말에 손 놓고 서리맞은 불행인 문양처럼 슬슬 다닌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밤낮으로 해방 추리만 하여 자식새끼만 개하치기 몰고 터만들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 못하는 나라 살아봐라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자 거기 그런데도 정확히 이건 박자는 없어도 박자는 없어도 흥부가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하이구 영웅임 한 번만 용서 하시오 한 번만 더 시작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거기 그리고 숨을 한 번 쉬어줘야지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쉬고 아이고 영님 거기 끊고 한번만 용서 끊고 용서 거시오 이렇게 그렇게 끊어야 돼요 숨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끊어야 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영님 한번만 용서 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나 일러주 영혼동 산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하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출력으로 죽었던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오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하니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커려 커며 저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오르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들로 가오리까 큰 자식들로 가오리까 나 둘째 놈아 이 흥이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놀부앞에 다 늦어였어 형님 갑니다 흔히 안정히 이게 없이오 고운이야 잘 가거라 흥부신새 불쩍 시면 울며불며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새야 내 신새는 왜 이런거 고운이야 고운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것이다 두머식 평생을 호의히 호의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또 입고 남고 쓰고 먹고 또 입고 남고 고운이 살아계실 적에는 고운이 살아계실 적엔 귀신이 될 줄 알 귀신인들 알겠느냐 거기가 어렵죠 귀신 시작 귀신 귀신인들 그렇죠 알겠느냐 알겠느냐 그렇죠 귀신 시작 귀신인들 귀신인들 그렇죠 귀신인들 시작 귀신인들 귀신이 될 줄 알겠느냐 한번만 더 귀신인들 귀신인들 귀신 이 될 줄 알겠느냐 생각보다 잘해오셨네 귀신이 님들 거기가 어렵거든 이거 느껴와가지고 그거를 안 배웠어? 늦게 와서 고에 잠깐 들었어 그랬어? 귀신님들 시작 귀신님들 알고 있느냐 여보소 마누라 시작 여보소 마누라 그렇게 길지 않고 끊어야 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자 거기가 또 구멍이에요 어느 곳으로 어느 곳으로 갈까 시작 어느 곳으로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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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느 곳 시작 어느 곳으로 갈까 시작 어느 곳으로 갈까 그렇죠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굿 굿 굿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설라 산중으로 가자 아설라 산중으로 가자 based 간 themselves 산중으로 가자 가조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로 가자 가조라 자 phoria 전라도란 지리산 평상도로는 태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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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상도로는 태백산 시작 경상도로는 태백산 그렇죠 태백산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시작 산중해가 산자허니 산자허니 백무리 없어서 백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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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없어서 살 수 없고 살 수 살 수 살 수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일곱 번째 말기 오야야 시작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가HE、 수 전라도난 싫어 지미 해日 hö 나 앞 려동 평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온일 산중해가 사자온일 백물이 없어서 백물이 없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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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론산 이론산 이강경이 삼포주사법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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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죠 여보소 마누라 시작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치리산 전라도 난 치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온일 사자온일 산중해가 사자온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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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물이 없어서 백물이 없어서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잘한다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산 이강경일 일원산 이강경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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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왔어요 그렇게 해야 돼 여보소 바노라 시작 여보소 바노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전라도 난 전라도 난 지리산 병상도로는 태백산 병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산중해가 사자오니 산중해가 사자오니 백물이 없어서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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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라 도방으로 가자 가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론 산 이강경일 이론 산 이강경일 삼포주 사법성일 삼포주 사법성일 도방해가 사자오니 도방해가 도방해가 사자오니 그러죠 아주 잘하셨어요 여보소 마노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갈까 갈까 그렇죠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태백산 산중에가 사자오니 산중에가 산중에가 사자오니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추워요? 아서라 아서라 아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.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시작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론 산 이강경이 이론 산 이론 산 이론 산 이강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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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부주사법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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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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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을 요렇게 해갖고 다음주에는 그 뒤에까지 해서 띄워드릴게요 스물스물 갔어요 그럼 스물스물 많이 갔어 세상 세상 푹은 벼룩을 내가 먹을 돈 이만 시작 세상 푹은 벼룩을 내가 먹을 돈 이만 원 흥 보놈 보신 새 가 시작 흥 보놈 신 새 가 일조의 일이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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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algia 이elp 이 이 이 이 여보소 마누라 오늘 올라갔어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허니 산중해가 사자허니 백무리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무리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산 이강경이 일원산 이강경이 삼포주사법성이 삼포주사법성이 도방에 가 사자헌들 도방에 가 사자헌들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요 겁나게 어려운 것을 혼란께로 이것이 그냥 그냥 뭐 이게 다른 제를 하다가 이 제를 배우면 여기가 제일 어렵다네 젤 어려워서 20년 30년을 한 사람들도 여기가 어렵다고 펄펄 뛰어 20년 30년은 한 사람들 왜냐면 한 바디를 해서 다 가지고 바디를 옮기려면은 어렵거든.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바디에 쩔은 사람들은 요 놈을 하려면은 겁나게 여기가 어렵다는 것이야. 감사합니다.